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라요. 오늘은 또 일요일이니까 또 일요일 날은 뭐하겠습니까? 편안하게 쉬면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어폰 딱 귀에 꽂고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귀로만 들으면 됩니다. 요즘 눈도 침침해가지고 글자도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애플은 서로 좀 경쟁한다고 난리죠. 또 삼성은 하이닉스하고도 경쟁을 해야 하고 많아요. 지금 또 TSMC하고도 경쟁을 해야 하고 여러 빅테크들하고도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애플은 삼성하고 또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삼성 하면은 벌써 AI의 주인공이잖아. 삼성이 AI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폼팩트를 항상 선보이기 때문에 삼성이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요즘 애플이 혁신의 아이콘 아니에요. 여러분. 애플은 지금까지는 그냥 밋밋해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그렇고 오히려 삼성이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약간 좀 갬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 약간 좀 애플에 좀 밀리는 말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그래도 혁신은 삼성이 최고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애플도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특히 폴더블 쪽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폴더블 아이폰 결국은 애플도 결국 뛰어들 거예요.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겁니다. 워낙 삼성 정자가 잘하기 때문에 이 접는 화면 테스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결국 포기설까지 나왔던 폴더블 아이폰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애플도 접었다 폈다 하는 겁니다. 삼성 정자가 따라쟁이지. 따라하는 거예요. 미국의 IT 전문 샘 모바일이 있는데 여기에 유력한 소지통을 인용을 했어요. 최근에 애플이 폴더블 패널 생산업체 삼성 디스플레이랑 이 폴더블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삼성 디스플레이도 대단한 기업이야.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거잖아요. 자유회사잖아. 결국은 애플이 또 만들면 삼성전자도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겁니다. 왜냐? 디스플레이 많이 팔아먹거든. 또 애플이 한두 대겠어요. 엄청나게 팔아먹는다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 애플이 나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돈도 벌고.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 뿐 아니라 복수의 패널 생산업체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만한 그런 기업이 없어요. 여러분 품질이 넘사벽이죠. 넘사벽. 삼성 디스플레이 따라가려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폴더블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은 마침내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애플의 그 마니아들이 들썩입니다. 들썩 들썩 거려요. 예상 이미지 사진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완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예쁘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예쁘다고 호평일색이야 호평. 호평일색이더라. 제가 봐도 좀 뭐 예쁘장하게 만들면 그렇대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로고만 애플 로고만 밖에 있을 뿐이지.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있는 플리폰하고 별 차이 없어. 외관은 어차피 비슷비슷할 겁니다. 미국 IT 매체의 9to5맥도 애플이 최근에 폴더블 기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는데 애플 소식통의 말을 인용을 해보니까 최근에 애플이 폴더블 기기에 대한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애플의 폴더블 제품의 가시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죠. 애플의 그 폴더블 제품은 초고가 시장을 겨냥한 애플의 새 라인업을 대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폴더블 아이폰의 경우에는 두 개의 화면 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애플은 폴더블 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자동으로 탁 접혀가지고 액정이 절대 안 깨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 탁 접힌다. 그런 기술 상당히 좀 신박하죠. 신박합니다. 제가 봐도 신박한 것 같은데 내년에 그 폴더블 아이패드를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을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제 사진이 아니라 그냥 예상 이미지입니다. 예상. 뭐 이렇게 안 나오겠나? 하는 그런 예상 이미지. 애플은 삼성 폴더블 폰을 겨냥해서 쓸데없이 왜 접냐? 이런 회의적으로 반응을 보였었어요. 왜 접었어? 그냥 피면 되지. 하지만 시장이 점차 커지다 보니까 애플도 결국은 폴더블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니들은 왜 접냐? 삼성이 하겠죠. 처음에는 안 접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왜 따라하냐? 그렇게 이제는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어요. 애플의 그 폴더블 폰 시장 진출은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요. 삼성한테는 솔직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또 애플이 또 뺏어 먹으니까 삼성전자도 솔직히 이제는 위협이 되는 겁니다. 초비상이다. 내가 볼 때는 따라하면 진짜 초비상입니다. 비상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파일을 뺏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애플은요. 예전에 그 5G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보다 1년 정도 늦게 진출을 했어요. 결국 분위기가 또 시장을 장악하더라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늦는데 나중에 보면 또 뺏어 먹는 거야. 삼성은 2019년 세계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더를 내놓은 이후로 시장 1등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화웨이 등 중국의 공세에 또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또 중국 애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따라쟁이들. 금방 카피해 또 좋은 건 잘 카피해가지고 베끼니까 삼성도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 폴더블 아이폰까지 등장을 하면 1위 쟁탈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 보면 내년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규모가 무려 1억대를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1억대. 엄청나죠? 나중에 1억대면 이게 뭐 2억, 3억, 4억 쭉쭉 늘어날 거야. 앞으로 이제 점점 가격이 다운되면 많은 사람들이 폴더블, 플립폰 이런 거 살 거랍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폴더블, 플립폰에 대한 그렇게 좋은 이미지이라기보다는 사야 할 걸 못 느꼈습니다. 그냥 일종의 바 형태의 폰이 편하더라고요. 접었다 폈다는 게 귀찮아. 여러분 좋습니까? 접었다 폈다는 거. 난 별로 귀찮더라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그냥 바 형태의 폰이 좋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접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깔끔하니 반으로 접으니까 작아지니 하면서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의 취향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접히지 않는 일종의 바 형태도 오래 갈 거고 이 접히는 폰들도 앞으로는 많이 팔릴 겁니다. 그리고 애플이도 참전하면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고 그 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면 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연구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애플 거. 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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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